전라도는 가장 많은 반란이 일어난 땅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불이한 악재를 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대중은 종국 자파를 넘어 간첩질을 했습니다. 그 첫번째가 호남 푸대전론을 호남인의 정치인형으로 선동 호남과 비호남이라는 두개의 남한을 만든 것이요. 그 두번째 간첩질은 북한의 청문학적인 국민열세를 퍼다주면서 북한 김정일은 핵개발 위지도 능력도 없기에 북이 핵개발을 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사기친 것입니다. 이제 남한은 북한 공산당의 의도대로 두개로 갈라졌을 뿐 아니라 호남 권력이 정권을 잡아 북한의 종로를 쓸 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개헌선거를 통해서 북이 시키는 대로 연방제 통일로 이 나라를 북한 살인마가 통치하는 공산국가를 만들려는 사악한 계획이 착착 진행 중입니다. 이제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수천만 명이 학살된 40년 전 월남 공산화와 보트키플의 이야기는 이 나라 200성 우리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전라도 순천 출신 육군 3사관학교 1기생 용기인은 장교님의 시국선언을 듣고 온 국민이 깨어나길 깁니다. 성명 대한민국 운명줄 어떻게 가동되나 북한은 전라도를 매개로 대한민국 풍치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전라도를 매개로 하여 북한이 요리하고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두가 음미해야 한다. 북한 대남 사업부에는 전략 전술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이 찬 전략은 가히 천재적이다. 북한은 전라도를 왜 선택했는가 역사적으로 강골의 기질이 농무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런 전라도 사람을 세뇌시켜 북한 추종자들로 만들었다. 이들을 호남양 우회 조직 5호 담당세포 조직을 통해 단결시켜 선거 때마다 전라도 뭉치표를 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한국을 끌고 간다. 전라도가 모든 정치인을 표해 노예로 지배하는 원동력은 5.18이다. 5.18이 지배하는 구도에서 모든 정치인들은 전라도를 상전으로 모신다. 이 노예적 정신적 구조는 분석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전라도에 거역하면 언론의 문매를 막고 집단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노예근성이 잠재해 있다. 문재인 등의 팔갱이들이 중국을 맹신, 맹종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호남에 맹신, 맹종하고 전라도의 표를 구걸한다. 전라도의 98%의 단합된 뭉치표가 없다면 전라도에 국실될 이유가 없다. 전라도 표로부터 독립하려면 5.18 사기국부터 파 밝히고 맹렬하게 공격해야 한다. 전라도 사람들을 오만 방자하게 만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김대중과 5.18이다. 김대중과 5.18은 두 개의 객체가 아니라 한 개의 동전을 이루는 앞면과 뒷면이다. 김대중을 격화시키면 5.18이 무너지고 역으로 5.18을 무너뜨리면 김대중이 무너진다. 김대중과 5.18은 전라도의 신이다. 두 개 중 어느 것이 더 파괴되기 쉬운가? 당연히 5.18이다. 김대중의 본질도 사기, 5.18의 본질도 사기다. 두 개 다 사기이지만 5.18이 사기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쉽고 파괴력이 강하다. 5.18이 사기국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팩트들에 의해 증명돼 있다. 그 진실이 판리 확산되면 국민 대부분은 금방 분노한다.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한국당 등 정치인들이 전라도 노예정신을 청산하는 날. 그날이 국가생존의 희망이 비로소 열린다. 2012년 박근혜는 전국 유세의 60%를 전라도에 가서 했다. 그 결과 겨우 표 10%를 얻었다. 작년 대선 때 홍준표는 전라도 광주에 참으로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값을 겨우 1.6%였다. 지하에 흐르는 정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진하게도 공만 들이면 표가 오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라도 기질 김대중과 5.18로 왜곡된 전라도의 기질은 중국을 함께 북한 공산당의 기질과 동일하다. 문재인이 보여주었듯이 아부하면 할수록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 그것들도 자존심이니 긍지니 그런 거 정도는 알아가지고 좀 멋져 보여야 인간 취급을 해준다. 하지만 표는 절대 주지 않는다. 전라도 표는 5.18 단체들이 평성한 세포 조직들에 의해 감시당한다. 그나마 홍준표의 간 1.6%의 표는 타지에서 광주로 직장 근무하러 간 사람들의 표일 것이다. 정, 북한이 미쳤다고 특수군 600명, 공작대 600명을 광주에 데려와 정치, 군사적 작전과 공작을 감행했겠는가. 전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를 무조건 등지게 세뇌시키려고 왔다. 전라도 전체에 붙은 하와이라는 불명예를 5.18 민주화 보상법, 예우법 등을 만들어 강제로 씻어주었다. 수많은 유공자들을 만들어 이래즉간을 확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도록 만들었고, 종국적으로는 북한이 전라도 전체를 지휘, 통제하는 전라공화국 총독부 역할하게 만들어주었다. 야당이 노골적인 반, 전라도 세력 형성하지 못하면 절망적이다. 대한민국의 코를 패고 있는 이 흉악한 불레를 하루팔리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에는 희망이 없다. 유일한 길은 모든 정치인들이 전라도와 노골적으로 담대하게 등지는 길이다. 이 나라에는 삼한시대부터 내려온 지역 갈등이라는 것이 있다. 이제 이 갈등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넘어 전라도와 비전라도로 발전하여 양분되었다. 그러나 이 양분부도는 국민정서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 전라도에는 세력이 형성돼 있는데 반해 비전라도에는 그림만 푸지 역학이 없다. 전라도 정치인들은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비전라도 정치인들은 전라도 정치인의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다. 이러하기에 국가가 전라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비전라도 정치인들이 또 다른 한 축에 반 전라도 세력을 구성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적 판도는 깨지지 않는다. 전라도를 공격하지 않는 정치인 절대로 영웅될 수 없다. 땅을 치고 풍국을 할 만큼 안타까운 것은 비전라도 정치인들이 무례할처럼 제각각이고 반 전라도 세력을 구성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 정치인들이 반 전라도 정치 세력을 구성하고 전라도와 싸우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영원히 전라도를 상전으로 모시고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 야당 정치인들을 충원한다. 전라도에 아무리 많은 공을 들여도 그 쪽표 절대로 당신한테 가지 않는다. 전라도를 버리고 공격하는 자에게는 내국 증형의 호응이 쓰나미처럼 몰려들 것이다. 그 공격용 삿가가 바로 5.18이다. 영웅이 되어 국가를 살리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육군 3사관학교 1기 구국장교 올림 태극전단 대인어 김 대독 태극전단 대인어 김 대독